사실 저희 아빠께서 청주에서 유명하신 트롯트 가수 분이에요. 아버님이 지옥 쪽에서. 그래서 제가 아빠의 피를 어렸을 때부터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빠 따라다니면서 막 트롯트 곡도 듣고 막 장르들도 많이 접했었고. 히트곡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님? 히트곡이요? 아버지 히트곡.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뭐라고요? 당황스럽네. 흔들렸대, 흔들렸어. 흔들렸어. 저한테만 히트곡. 흔들리지 마. 나한테만요. 그러지 마. 당황스럽죠? 흔들리지 마, 아이고. 항상 얘기할 때 항상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오글거리는 거 있죠? 오글오글거리고 막. 그런데 진짜 싫어해요,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이런 거. 아, 그래요? 빌리 아일리시의 데드가이라고. 유명한 가수인데, 빌리 아일리시. 본인 불렀네요. 저 아닌 것 같죠? 전혀 다른데요? 엄청, 엄청 이쁜 척하죠. 엄청 흔들리면서. 이야, 약간 욕먹겠는데. 이게 제일 많이 욕먹었어요. 이게. 진짜. 이거 마치 이거 하고 와. 하고. 아니요. 하고 하는 것 같아, 느낌.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오늘은 취하고 싶다만. 네, 네. 배드가이. 이거를 제가 올리고서 젊은 분들이 그걸 공유를 하신 거예요. SNS에. 뿌리 샀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 팬분 한 분이 유명한 지금 SNS에서 욕먹고 있는데 이거 그냥 내리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배드가이 보고. 아니, 얼마나 욕을 먹고 있길래 그렇지? 이러고서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SNS에. 그런데 봤는데. 별의별 욕을 다 먹고 있더라고요. 좋아하잖아, 욕먹어도. 욕먹어도 좋아하네. 멘탈 좋아해요. 많은 댓글 중에 항마력이 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20초 보고 껐어. 항마력 아세요? 항마력이 뭐예요? 만약에 제가 이게 애교볼이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못 참겠죠? 못 참겠어요. 못 참을 것 같이 오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내가? 끝까지 다 이걸 보면 한 마리의 왕이 되는 거네요. 왕이죠. 왕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